이번 시간은 자신의 세력과 힘으로 경쟁자를 제압하여 재물과 권력을 빼앗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세력과 경쟁세력으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야극강식의 힘으로 경쟁세력과 승부하는 경우입니다. 제압형식의 사주가 구성이 좋으면 강력한 자신의 세력으로 힘있는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부기, 재물과 권력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세력과 경쟁세력이 비슷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운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에게 힘을 더해주면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재물과 권력을 뺏어올 수 있지만 반대로 경쟁세력을 돕게 되면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상대편에게 뺏기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세력만 강하고 경쟁세력이 약하다면 대운에서 경쟁세력을 키워주어야 재물과 권력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압 형식의 사주가 구성되면 대운이 좋을 때는 크게 성공하다가 대운이 나쁠 때는 크게 무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권국에서 뚜렷하게 자신의 세력이 힘있는 경쟁세력을 명쾌하게 제압했다면 대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평생 동안 부기를 잃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수백억 부자로 의기양양하게 살다가 술대운 병술련 49세의 부도로 완전히 파산하였습니다. 병진일주 자신이 진, 재물창고를 무술연, 무어월, 가보시, 타인들과 연합하여 강력하게 제압했는데 진, 재물, 수세력이 힘이 너무 약합니다. 경신대운과 신유대운에는 진, 재물이 커지면서 부자로 살았지만 임술대운이 되면 진술층으로 진, 재물창고가 깨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주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각종 일을 다하면서 어둠의 세계에도 있었습니다. 임술대운에 크게 발복하여 엄청나게 재물을 쌓았다가 개대운에 완전히 파산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기일간 자신이 보금으로 기미월을 사용하는데 무신년 경쟁자가 임명한 축일지 경쟁세력 재물창고를 경호시 타인과 오미합으로 연합하여 자신의 화세력으로 금경쟁세력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임술대운에는 자신의 화세력이 축술형으로 축, 금경쟁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여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개해대운이 되면 자신이 제압했던 축중, 개수, 경쟁자가 해, 경쟁세력을 몰고와서 자신의 화연합세력, 기미월, 경호시를 오해합, 해미합으로 제압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되어 완전히 파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세력으로 경쟁세력을 제압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압의 방식에는 포국의 형태와 비슷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포국은 영과 시의 자신의 세력이 월과 일의 경쟁세력을 견고하게 감싸 안는 형태로서 제압의 방식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부기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이 연지와 월지에 입묘하여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국가경제나 국가권력에 직접 관여하여 재물과 권력을 얻는 방법인데 일주가 영과 월에 있는 재물창고나 권력창고에 직접 들어가서 부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회원 명의만의 독창적인 해석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방법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